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처음 보나? 어느 시골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도로시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았어요. 도로시는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너머에 있는 세상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침 집에는 도로시와 토토만 있었죠. 덜컹덜컹 집이 흔들리더니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쿵! 소리를 내며 도로시의 집이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섰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국갈모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단쟁이 나라란다.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마녀를 없애줘서 고맙구나. 도로시는 침 밑으로 삐죽 나온 마녀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오즈의 마법사에게 물어보렴. 이 돌길을 따라가면 성이 나올 거야. 그러고는 할머니는 죽은 마녀의 요술구두를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이 요술구두를 신고 가거라. 네게 도움이 될 거야. 도로시와 토토가 옥수수밭을 지날 때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어디 가니? 오즈의 마법사를 찾으러 가는 중이야.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는 집으로 만들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 마법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허수아비와 토토가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숲 가운데에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 삐리비리. 어디 가니, 삐리비리.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 마법사라고, 삐리비리. 그럼 나도 좀 데려가줘. 나는 양철로 만들어져서 가슴이 텅 비었단다, 삐리리리. 나도 남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얼마를 더 걷자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토토가 멍멍 짖으며 달려들자 사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울지마, 사자야. 우리와 함께 가자. 오즈의 마법사가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도로씨와 친구들은 드디어 오즈의 성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즈의 마법사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나는 너희가 왜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너희가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면 도와주지. 성 밖으로 나온 도로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다신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도로씨를 달랬어요. 너무 실버하지마, 빌리도로씨, 빌리빌리.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빌리리리. 곰곰이 생각하던 허수아비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빗자루도 구할 수 있고 도로씨도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도로씨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가 사는 성으로 달려갔어요. 마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가서 도로씨를 잡아오너라. 원숭이들이 달려들자 사자가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질 못했어요. 도로씨와 친구들은 원숭이들에게 잡혀 마녀에게로 갔어요. 당신이 가진 빗자루를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마녀가 도로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엄격거래의 도로씨가 요술신발을 벗어 마녀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마녀는 펑 소리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로씨와 친구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마법사에게 갔어요. 이제 약속대로 저희를 도와주세요. 너희는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꺼지고 있던다. 양천나무꾼은 슬퍼하는 도로씨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지. 허수아비는 마녀와 싸울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고 사자는 아주 용감하게 원숭이들과 맞서 싸우다구나.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튼 뒤에서 누가 쭈뼛쭈뼛 걸어 나왔어요. 나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란다. 풍선을 탔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날아왔지. 이제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같이 가겠니? 가짜 마법사는 커다란 풍선을 타고 도로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도로씨가 풍선을 타려고 할 때 그만 풍선을 묶었던 줄이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풍선은 가짜 마법사만 태운 채 하늘 높이 올라가고 말았죠. 아저씨 기다려요. 나도 갈래요. 도로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고깔무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도로씨야, 네가 신은 요술구두의 뒷굽을 세 번 부딪혀 보렴. 톡톡톡 도로씨가 구두 뒷굽을 세 번 부딪히자 몸이 하늘로 둥실 떠올랐어요. 도로씨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톡톡과 함께 그리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작가 리만 프랭크 봄입니다. 도로씨는